에그맨입니다. 2013 대표 대세녀의자 UFC가 난 최고의 섹시사 강예빈씨와 이수정씨는 완벽한 몸매로 남심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본인 몸매에 좀 자신이 있으세요? 없죠. 잘하신다. 저는 라인이 좋으니까. 본인의 몸매에 본인이 얼만큼 만족하실지도 좀 궁금한데 저는 만족 안해요. 만족을 한다면 관리를 안 하겠죠. 위험해. 지금 이 몸매를 만족 안 한다고 하면 시청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안태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컴플렉스 하나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컴플렉스는 너무 많은데 이런 손에 굳은 살도 많고 굳은 살도 많고 정리빈씨 정말 그게 다예요. 몸매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쓰죠. 솔직히 많이 쓰고 촬영 있고 거의 안 먹어요. 많이 붓는 체질이라서 우유 많이 먹고 자고 저도 되게 많이 붓는 체질이라 촬영 전날에는 10시 이후에 안 먹어요. 시간 있긴 한데 이렇게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 뱃살이 그래서 잘 안 쪄요. 김준현씨 지금 자세히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 또 방금 준다. 네 괜찮아요. 네 한밤의 TV연예 시청자 여러분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이름만 들어도 브랜드인 설경구 문솔이 단일헨이 직구 인터뷰입니다. 줄사는 울소니씨는 코믹감이 상승하셨고요. 매력 터지는 단일헨이씨까지 그 직구 인터뷰 시작할게요. 대한민국 명품 배우들이 펼치는 직구 인터뷰입니다. 지금 장난하나? 코믹 액션부터 비밀사랑 러브라인까지 영화 상하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니야 이거 나가면 안되겠다 방송에 이렇게 이렇게 왜 웃어? 예측으로 폭소 만발 반전 넘치는 직구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단일헨이 입니다. 오랜만에 단일헨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위험하게 잘생긴 남자 단일헨이. 한국 이름 하나만 지어볼래요? 덕수 어때 덕수? 나 철수 좋아요. 철수 한국의 많은 분들한테 여자친구 소개 좀 해주세요. 저한테 보여줬잖아요. 있어요? 진짜요? Lukas 아 망고를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아줌마 배우랑 하셨고 같이 공연하고싶은 여배우가 혹시나 무슨 전화 왔습니다. 여배우한테 전화 왔나봐 누구님? 그노? 흠어습 근데 나랑 또 하고 싶죠? 당연하죠 미쳐 보나 미치겠지 평소에 여자를 유혹하는 팬이만의 기술이 있다면? 기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그 다 저녁 먹는 거? 저녁만 먹어도 여자들이 다 넘어오나요? 유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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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해석이 더 고통, 대결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다 항상 카미리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정우성 씨 형 둘이 도맨더 뭐라든지 진짜 멀쩡한 두 사람이 이거? 진짜 잘생겼어 형을 출연하고 싶다 천만 관객은 가능하겠네요 역시 친한 헐리우드 배우 퓨즈 아킹이랑 가끔 연락도 하고 데일러 키치 거기서 일하는 거랑 여기서 일하는 거랑 어디가 더 마음이 편해요? 한국 한국에서 촬영할 때 약간 그런 가족 같은 느낌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건 없어요 완전히 그냥 비즈니스이잖아요 한국도 다 그렇진 않아 스파이 편에 탑승해주신 승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 스튜어디스 문솔이라고 합니다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 정신의 보도는 아닐 느낌 아는가 출리우드 역할의 눈소리 하하하하 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실게 해 대박 생각한 무슨 개그 콘서트야? 우리 신성일 대 선배님 선생님이 가장 섹시한 여배우로 우와 뭔 소리 씨를게요 내가 고전적인 섹시미가 있나 보네요 몸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몸매? 내가 언제 외모에 대한 자신감으로 살았나? 그냥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살았어요 나랑 비슷하네? 어 비슷한 거야 오빠 저 이거 드실래요? 박카사탕 실제 남편분이 일곱 번 봤습니다 저 박카사 말 안 하고 넘어가서 드시고 계시나요? 나는 우리 남편 스파인 거 같아 네? 오늘 남편 뭐 하는지 모르겠고 집에 안 들어와요 연장 됐어요 다들 통화하세요? 촬영 중이라고 잘 못 봤고 영화 찍는 거 맞죠? 우리 남편 안 찍어요 한 번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작업한대요? 네 요즘 제일 활력사가 뭐예요? 면두 애기 남편 아니고 볼 수가 없다니까 남편